안녕하세요. 저번주에 한국의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그런 뉴스가 제일 큰 화제였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경상수지를 좀 상품수지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스 기사들이 어떤 게 나오냐면 보시면은 가령 여기 한국경제신문에 보면 한국경제보루 경상수지마저 적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은 경상수지를 막 읽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표이다 어쩌고 나오면서 배당 얘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경상수지라 그러면 보통 한국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돈 남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상품수지인데 그게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읽다가 어? 갑자기 경상수지였는데 배당 얘기가 왜 나오지? 이렇게 좀 혼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읽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JTBC 뉴스 보면은 이것도 7년만에 적자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일시적 현상이니까 안심해 이런 말을 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읽다 보면은 어... 경상수지에 대해서 적자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 이 배당 얘기가 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 기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어... 여기 지금 경상수지에도 나오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제수지라는 말도 나오고 상품수지, 무역수지라는 말 나오죠? 근데 요런 요놈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오늘은 요걸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런 기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국제수지, 이 수지라는 말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경상수지, 상품수지, 국제수지에서 수지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수입과 지출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이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냐면 돈 있죠? 달러,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이에요. 요게 플러스고 그 다음에 달러, 외화가 국외로 빠져나가면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자 요경을 볼게요. 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죠. 그럼 요거는 플러스 8천 달러짜리 자동차를 독일에서 수입했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가고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겁니다. 돈의 흐름 돈이 들어왔어요. 요거는 자동차는 들어왔지만 돈이 나갔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야. 그럼 요거 만 달러에서 만 달러 플러스고 8천 달러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이 수지는 플러스 2천 달러가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요걸 제가 상품 수지의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상품 수지가 그래서 지금 플러스 2천 달러인 겁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기서 수출 금액이 수익 금액보다 더 크면은 흑자고 만약에 독일에서 2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수입을 해왔으면 만 달러 적자겠죠. 이 수지는 상품 수지의 예지만 그런 원리로 하는 건데 자 이제 용어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국제 수지가 가장 큰 개념입니다. 우리 신문 기사에 난 거는 요 경상수지 나왔잖아요. 그죠? 국제 수지가 가장 큰 개념인데 국제 수지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경상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민, 누락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국제 수지를 통계한다는 말은 즉 요 경상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민, 누락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거를 뭘로 만드냐면 얘네를 다 더하면은 결국은 0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국제 수지 균형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튼 더하면 국제 수지는 0이 되게 돼 있다. 자 국제 수지가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즉 아까 우리 신문 기사에 나왔던 건 요 경상수지였죠. 경상수지 맞아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국제 수지라는 게 4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상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 오차민, 누락 요런 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몰라도 돼요. 오늘은 그냥 요거 2개만 그냥 좀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 국제 수지를 한국은행에서요 매월 조사에서 발표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6월달에 발표를 했잖아요. 6월 5일인가 4일인가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거는 4월달에 국제 수지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7월달에 발표하잖아요. 한 7월 6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7월달에 발표하면은 5월달에 국제 수지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 거죠. 한 두 달 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 전 거 그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 국제 수지에 경상수지 요 금융계정 요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요 경상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신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경상수지의 종류도 나눠보면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 4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상품수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경상수지에는 요 4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경상수지라고 하면 다들 상품수지를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요거를 다 보기로 하고요. 또 무역수지라고 이제 또 부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무역수지는 상품수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상품수지를 부를 때는 상품수지라 그러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상품수지라고 안 부르고 무역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제수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역수지라는 표현보다는 상품수지,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 발표하니까 한국 상품수지라는 그 용어를 쓰는 게 맞아요. 무역수지로 써도 별 상관없지만 왜냐면 거의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경상수지의 종류인 요 4개 있죠? 그리고 아까 막 배당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국제수지 중에서 우리 자본수지하고 오차 및 누락은 그냥 빼고요. 우리 경상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경상수지를 보면요. 자 상품수지, 본원소득수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요 상품수지입니다. 그래서 봐봐요. 얘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상품 있죠? 상품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쏘나타 10만 불어치 판매했어요. 그리고 벤츠를 5만 불어치 수입했대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죠. 벤츠. 그러면 쏘나타가, 쏘나타 수출이 벤츠 수입보다도 많았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이거는 상품수지는 흑자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도 봐요. 본원소득수지는 이자 배당 임금이 뭐냐면 그냥 원래 거주자, 비거주자 나누는데 그냥 약간 좀 틀리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금은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마이너스고 한국 사람이 외국 나가서 일하면 외국 사람으로부터 외화를 받잖아요. 그거는 플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보세요. 손흥민 있죠? 손흥민이가 1년에 100억 벌었대. 근데 우리나라 K리그에서 뛰는 제일 유명한 선수가 그 대구에 무슨 세징야라고 있어요. 세징야가 1년에 10억 벌었대요. 그러면 손흥민은 외국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 플러스고 세징야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화가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러면 손흥민이랑 세징야랑 손흥민이가 더 많이 버네요. 그러니까 본원소득수지는 이때는 플러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지적재산권 사용려나 무슨 여행, 관광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코카콜라 지적재산권 사용하는데 10억 줬어요. 근데 미국에서 뽀로로 있죠. 뽀로로. 뽀로로 이거 지적재산권 사용하는데 우리한테 5억 줬대. 그러면 뽀로로는 우리가 받는 거고 코카콜라는 우리가 돈 주는 거죠.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코카콜라가 더 많이 돈이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서비스 수지는 적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소득 수지는 국제 무상원조인데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아프리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한국 정부가 돈을 주겠죠. 그래서 돈을 줬어요. 무상원조를 해줬어. 그러면 마이너스 10억. 근데 또 한국에서 무슨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주거나 다른 나라에서 돈을 좀 모아서 우리한테 줬대요. 플러스 5억.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서 돈이 더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적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상품 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경상수지라고 얘기하면 원래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뭐를 생각하냐면 경상수지랑 상품수지랑 같은 걸로 안 되니까요.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잘못 알고 계셨던 경상수지의 정체는 바로 이 상품수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4월 달치 국제수지회계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냐면 상품수지는 플러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수입보다 수출이 더 작았던 게 아니에요. 수출은 더 많이 했는데 어디에서 그렇지? 얘네 셋이 마이너스가 워낙 커가지고 그래서 경상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인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한국의 상품수지가 마이너스였던 게 아니고 뭐가? 얘는 플러스였어. 수출은 더 많이 했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걸 메워주고 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막 신문기사 보니까 배당 어쩌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 금융계정을 한번 보자고요. 금융계정이 뭐냐면요. 경영 목적으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거는 뭐냐면 한국이 베트남이나 그런데 공장 같은 거 설립하거나 법인 만드는 거 있죠. 경영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직접 투자예요. 그러면 한국이 베트남에다 회사 차리면 플러스겠소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죠. 왜? 한국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무슨 공장이나 회사 설립한다고 들어오면 그거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플러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간접 투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한국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죠.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니까 플러스인데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을 사거나 미국 채권을 사면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돈이 빠져나가니까.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 주식이나 직접 투자를 하면 이 사람들이 주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채권하면 얘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봐봐요. 이 배당이나 이자 봐봐요. 이 직접 투자나 주식 투자 채권 투자 이거 자체는 금융 계정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 어떤 거 주식에서 주식이나 이 주주에게 주어지는 배당 그리고 채권 투자에서 주어지는 이자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본원 소득 수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에 뭐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투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주로 뭘 해줘요? 외국인에게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플러스이지만 본원 소득 수지가 크게 마이너스가 됐어. 그래서 경상 수지가 적자인 거야. 라고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경상 수지가 뭔지 상품 수지가 뭔지 그리고 배당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일단 아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제 수지하고 경상 수지 또 무역 수지 상품 수지 다 구별할 줄 아시죠? 그럼 다시 신문 기사하고요. 조금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서 기사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한 국제 수지 표인데요. 그 중에서 경상 수지를 쫙 모아놨어요. 경상 수지인데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 있죠? 그게 이번 4월달 게 이제 여기 나왔는데 보세요. 상품 수지 그러니까 수출 수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2018년 4월달에는 96억 달러를 상품 수지가 플러스였는데 56억 달러밖에 안 돼.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달 3월달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어요. 뭐가? 상품 수지가 그러니까 걱정을 할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그래도 아무튼 상품 수지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렇죠? 플러스인데 왜 이게 봐봐요. 경상수지가 전체로 다 마이너스 6.6억 달러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쭉 내려가서 봐봐요. 본원 소득 수지 중에서 배당 소득 칸을 보면 4월 작년 4월은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배당 소득이 마이너스 49억 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9억 달러가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있는 본원 소득 수지하고 이전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보니까 다 마이너스야. 얘네들을 다 합쳐가지고 상품 수지가 메워주다가 모잘라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못해서 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0이 된 게 아니죠. 수출해서 돈은 남았는데 다른 거 메워주느라고 그런데 배당은 주로 언제 이뤄지냐면 4월 달에 이뤄져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랑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달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 정도 팔리더라도 5월 달에는 4월 달 만큼만 팔리더라도 배당은 더 이상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다시 자 볼게요. 그러면 우리 기사가 자 여기 봐봐요. 경상수지는 6억 6천만 달러 적자였는데 자 보세요. 이건 7년 만이래요. 그리고 외국인 4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배당받아 간대. 그래서 빠져나간 돈이 아까 마이너스 49.9였는데 50억 달러라고 그냥 적어놨고 그래가지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놨고 매년 4월이면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대죠. 이것도 조금 이따가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그동안 요거는 뭐냐면요. 이 녹색이 상품수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경상수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7년 만 지금 0이 어디냐면 요기 있죠. 요기 요 주황색 선이 요게 이제 마이너스 요게 0이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였던 게 2011년도 요 때 마이너스 있다가 계속 플러스였죠. 그러다 이제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더 심각했겠네. 왜? 여기는 상품수지까지도 다 마이너스였죠. 여기는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때였어요? 2011년 이때는 막 그 저기 뭐야 서프라임 모기지가 여기 미국에서 터져가지고 유럽 재정익이 터지고 막 그럴 때거든요. 정말 안 좋았을 때죠.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그래도 여기는 상품수지라도 플러스니까 좋긴 한데 좋긴 한데 보세요. 상품수지가 여기 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막 내려가잖아. 지금 일단 내려가는 추세잖아요. 확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보다는 낫지만 이때보다는 나아야지 인간적으로 그죠. 아무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수지는 플러스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볼까요? 자 이거는 방금 전에 본 거는 2010년부터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요거는 2017년부터 하고 올해 분기까지만 그렸어요. 그럼 봐봐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 팍 떨어졌네. 팍 떨어져요. 2017년 4월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배당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여기 또 떨어졌네. 여기? 여기. 어 아 여기도 떨어졌는데 여기 팍 떨어져요. 갑자기 이게 언제예요? 2018년 4월 요거 요거 2018년 4월이에요. 여기가 2019년 4월 그러니까 4월이 되면 틀림없이 돈이 정말로 많이 빠져나가네요. 왜? 배당을 4월달에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뭐 내용을 배웠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요. 경상수지하고 상품수지하고 다른 겁니다. 무역 무역수지라는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뭐 제껴두시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상품수지와 경상수지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경제기사에 있는데 훨씬 풍부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재밌었죠? 다음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